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4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언어와 종교가 왜 증가할까요 급속하게 적도 주변에서 그리고 왜 그것들의 빈도 즉 언어와 종교의 빈도가 횟수가 비얼소 또한 관련이 있을까요 related to ethnocentrism 자민족 중심주의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놓여 있습니다 그 사실에 어떤 사실이냐 동격이죠 병원균의 밀도가 이즈하이어니까 더 높습니다죠 훨씬 더 높대요 열대 지방에서 어디보다 그것 즉 병원균의 밀도가 높은 것보다 어디에서 온대 그리고 냉대 기후에서 됐죠 여러분이 살게 될 때 스웨덴에서 산다면 또 살게 될 때 가능성은 좋습니다 이러지 말고요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가능성인가 대절 전체의 동격의 가능성 어떤 집단이죠 500마이 이내에 어떤 집단이든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동일한 그 동일한 극소수의 병원균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대조적으로 여러분이 살게 될 때 콩고 즉 적도 주변이죠 살게 될 때 계곡의 다른 편에서 다른 편에서 살고 있는 어떤 집단은 노출되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병원균에 그 병원균이 뭐냐 여러분이 이전에 한 번도 접촉을 해본 적이 없는 병원균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열대 지역의 사람들은 알게 된 겁니다 대절 전체를 몸할 때 그들이 접촉을 할 때 즉 교류를 할 때 다른 집단과 교류를 하게 될 때 그들이 tend to 동사원에 몸하는 경향이 있어요 get sick은 아프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멈춰버렸을 거예요 하는 것을 그것 즉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교류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시대 이전에 과학 이전의 시대에 있으니까 즉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논리적이겠죠 비난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것은 논리적이었을 거예요 뭘 비난하느냐 그들의 이웃을 그들의 질병에 대하여 그리하여 그들을 싫어하는 것이 논리적이었겠죠 왜냐하면 그들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걸리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것과 두려움이 싫어하는 것 즉 혐오와 두려움이 keep neighbors apart니까 그 이웃들을 찢어지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갈라놓게 그리고 일단 여러분이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교류하지 않게 되면 다른 이들과 더 이상 not anymore 여러분의 언어와 종교는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겠죠 역시 결론을 얘기하네요 높은 병원균 밀도는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 언어와 종교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대요 몸함으로써 낙담시킴으로써 사람들의 교류를 그들의 이웃 집단과 보여준 것처럼 지역에서 적도 주변의 지역에서 보여진 것처럼 됐죠 열심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